별래MTV 파이팅! 어 불안해 어 불안해 어 성공 성공 렛츠기드! 아 된다니 왜 안된다니 저기 저 구력있는데 형님 많나 이런 저 별래MTV 반지합니다 보셨나요?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대신 미류비는 청구하지 마세요 네 반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올해 토끼띠 우리 저 라이딩 하면서 점프에 자신 없으신 분들 토끼처럼 깡총깡총 다들 잘 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별래MTV는 늘 오래갑니다 forever 저는 오랜만에 은상 형님이랑 술 한잔 하려고 모였고요 지금 겨울이여가지고 많이 연말이라 많이 바빠서 라이딩 못했는데 이제 봄 시즌 되면은 많이 또 참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별래MTV 파이팅 제가 또 다평 연인사 라이딩 천조 S인가 주역이잖아요 그쵸? 빨리 빨리 와야 돼 빨리 빨리 야 글로 가면 안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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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재밌어요 재미있고 올라올 때는 전기여도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땅을 치니까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출발 너무 오고 싶어요 화이팅 내려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두고 봐요 여름에 여름에 진짜 재밌었는데 여름에 여름에 많이 오네요 네 탕랑물하는 형님이에요 네 탕랑물하는 형님이에요 저기 나이리 불러가지고 우리 사실은 먹방 유튜버예요 하하하하 다 올릴게요 그냥 어 저희 핸드폰 바꾸시면 이 유튜브 퀄리티가 이미 많이 나아졌어요 어 이게 흔들리비들이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 그 전에 쓰시던 걸로 저는 그 봤을 때 이걸로 유튜브를 어떻게 찍으시지 이랬는데 액션캠으로 찍어서 가요? 아니요 이걸로 찍어 여기 항상 이렇게 체스트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 항상 걱정했어요 이거 핸드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왜냐면 저 핸드폰 자전거 타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카메라 나갔잖아요 지금 핸드폰 나가면서 하고 뭐야? 통신사가 LKT 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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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뜰폰인데 거기다가 법인으로 그거 올려봐봐 나름 풀샷 여기인가? 5단계로 해볼까? 형님 여기 불 뜯으러 와요 여기 이 시기에 여기 누르는 애 딱 들어 오 대박이다 똑같네 우리 거랑 똑같네 이게 모터 어디 보느라? 여기 여기 오늘 다친게 아닌데? 네 방금 나왔었어요 살살 좋네 벌써 딱히 좋았어 여기 온거 홍차냄사나 이 얼굴에가 녹차 느낌이거든요 약간 녹차 홍차랑 섞은건데 이거 하이브룸 조합이에요 이거 하이브룸 조합이 ㅇㅋ 갑자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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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